프링글스 개발자의 유언? 한번 열면 멈출 수 없어. 라는 슬로건과 함께 콧수염의 감자칩으로 유명한 프링글스는 독특한 모양과 포장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. 이는 잘게 부스러지거나 기름에 부패되는 감자칩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. 당시 P&G의 화학자인 프레드 바우어는 1956년부터 2년간 독특한 포물선 형태의 감자칩을 겹겹이 쌓아 담고 관형 캔의 질소를 집어넣어 연구했지만 맛은 잡을 수 없었어요. 이후 P&G의 연구원인 넥산더 리에파가 맛을 개선하는 데 성공하면서 프링글스는 P&G사에서 1968년에 첫 출시가 되어 회사는 바뀌었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프레드 바우어는 생전의 유언으로 프링글스 캔 안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고 가족들은 어떤 맛에 프링글스 통이 나올까 논의하다 오리지널 맛 프링글스 통이 넣어 매장했다고 하죠.